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경계확정의 수와 소의 이익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07-83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경계확정의 수고요. 원고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바로 옆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세종시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토지에 관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피고들하고 지독도상의 경계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독도상의 경계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종시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을 보니까 지독도가 맞아 그러면서 판단을 기독교가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계확정의 수호에서 원고 주장이 틀리면 기각 또는 각하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심은 지적도의 경계가 맞고 네 말 틀리기 때문에 기각을 시킨 거죠. 그냥 원고 청구 기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다툼이 있는 경우란 지적도의 경계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란 지적도의 경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만 해도 다툼이 있는 거다. 따라서 원고가 서로 제기하는 순간 경계에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법원은 뭘 해야 되냐.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게 아니라 진실한 경계를 확증해줘야 된다. 그래서 쌍방의 구석이 주장, 구속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렇게 경계가 지어야 된다. 피고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도 법원이 봐서 진실한 경계가 이거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진실한 경계를 밝혀주는 게 법원이 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무에서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실무에서는 경계활정에 소가 제기만 되면 기각 또는 각하는 안 나온다. 나올 수 없다. 반드시 진실한 경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고가 세종시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경계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진실한 경계는 지적도상 경계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경계확정 요소는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경계확정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발이 갑자기 되게 되면 경계에 관한 소송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원고는 결코 기각이나 각하가 안 됩니다. 절대. 따라서 이거는 당사자의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당사자의 물어볼 때 이거 원고 청구 인용도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틀린다는 거죠. 반드시 진실한 경계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그 진실한 경계가 원고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패스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주문은 기각이나 각하가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나중에 이제 성공보수 약정을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계확정에서는 기각각하 이러고 기각일 경우 각하일 경우 이렇게 성공보수 약정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상대방의 변호사로 또 소설을 참고할 경우에 기각하면 승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실한 경계가 나오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가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딱 기억하실 수 있는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기각각하 안 나온다. 반드시 진실한 경계를 밝혀주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